김현우 촬영 엄청 크네, 축제가? 우리 방송 속에 축제 가는건 처음이지? 시장인가 봐, 근데 축제는 처음이야 여기 영광에 3대 보양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3대 보양식 두 번째가 민어입니다 우와 민어회 진짜 맛있는데 서울에서 잘 못 먹는 거야 단호제 하면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있죠 각자 한 분씩 인증 사진을 찍어서 오시면 따로따로 민어 먹고 싶다 민속놀이 다 찍어야 되네 가자 어? 저기도 적어있다 뭐 뭐 뭐? 던지는 거 아 저게 창호인가? 투호! 이것도 저거야 민속놀이야 미안해 그럼 저쪽으로 가자 떡 매치게 가자 그래 나도 떡 한 번 쳐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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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따 안녕하세요 떡 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어머 어머 떡 치는 아 이거 바쁘다 바쁘 물을 넣고 그래 안 달라붙지 칠해야 된 게 이걸 칠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그래야 돼 오 아 손 좋지 마는 고아예 전만 갈까 봐 이거 하고 가야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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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렵네 천하총과 한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풍성성 와글와글 신바람 났네 사자전 4번 만세 하하 세게 가자 사자전 4번 만세 야하 야 그래 야 야 야 나 괜찮죠? 나 괜찮죠? 나 간이 너무 잘 됐는데? 짠 자 떡매치기 인정샷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이만기 будете 오 이 이거 뭐야 아, 이거 씨름 아니냐. 아니 천하장사가 여기 있는데 지금 씨면만 사고? 나는 선수 아이다. 내가 선수 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만기는 선수예요. 오빠, 옛날로 치면 지금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손흥민. 저희가 영광의 3대 보양식. 마지막. 장어도, 장어도. 경기장으로 찾아주신 우리 영화 국민 여러분. IHQ 뚝딱뚝딱 자극자극 언론 대팀이 씨름장에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8회 황제 이만기 교수님.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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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법성포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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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영광의 장어를 꼭 먹어봐야 돼서 제가 한 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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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의 경위는 오랫판의 황자인 임완기 교수의 이고장 출신의 장사입니다. 원희대 선수의 경위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7호와 5호의 동봉수와 이고장 출신의 성화체류. 이거 모르겠다.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안 지나? 그러면 우리 양 선수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양 선수 입장! 우리 청사파의 임완기 교수님. 우리 청사파의 장사 사장님. 이 장사 타이틀을 갖고 계신 두 분을 이 현장에서 모시기라는 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3판을 해서 2선승제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오늘 이기면 장어도 우리가 가져가지만 우리 천일형도 지금 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 지금 타이틀하게 일어섰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진짜 모릅니다, 이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어석이디 임완기 선수 다 들렸어요! 어석이디 임완기 선수 다 들렸어요! 들렸어요! 파이팅! 파이팅! 아, 이거! 자, 이거! 애산 외로 패배합니다! 자, 임완기 선수! 임완기 선수가 전에 청사장사 맞았나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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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옹하는 기술입니다. 아... 포옹 기술! 이야... 기술은 먼저 우리 홍삽바에서 들어갔는데 네... 우리 임완기 선수가 뒷걸음짓 하다가 어거지리로... 어거지로 이겼다는... 야, 뭐야? 악순이가 해, 저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판이 힘으로 먼저 우리 홍삽바의 선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청삽바의 임완기 선수가 기술로 대받아쳤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몸에 그 기술이 배어있는 거예요. 자급자전환정대에 지금 장어를 걸고 지금 포옹을 하고 계십니다. 동생들에게 장어를 먹이겠다는 동생들 와줘! 네! 두 번째 판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네... 어... 네... 지금 묵직한 느낌인데요. 네... 네... 손을 내두르고 있어요. 우리 가스 사장님. 진짜 이익이 좋다는... 두 번째 판! 어! 들려요! 들리나요? 어! 어! 이거! 어! 들려요! 들리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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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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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이! 이박이! 해봐요! 진짜 멋있는 한판이 나왔어요 깔끔하게 한판 뒤집었는데요 자극자정 환본대로 일단 장어를 획득했을대로 박수 주세요 참나 이만희 선수가 이 정도의 힘이 남아있다는 거는 방송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시 씨름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진짜 힘으로 넘긴 거잖아요 힘으로 넘겼어요 홍군수님이 한번 하고 싶으시다 원진 선수가 졌기 때문에 자 다음 소식이 또 들어왔죠 영광분의 비밀 경기랍니다 누구죠? 김장호 부근수님께서 입장하시겠어요 박수로 맞으세요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체급 차이가 좀 나 보입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거는 아 진짜 씨름씨름 알래요 씨름씨름 알아요 우리 부근수님 잠깐만요 이거는 약간 벽하고 싸우는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 오늘따라 우리 부근수님 다리가 왜 이렇게 날씬해졌나요 부근수님 일단 기술 들어갔어요 기술 들어갔지만 어? 기술 들어갔지만 어? 기술 들어갔지만 어? 들어갔지만 어? 지금 졌어요? 이걸 보고 접대 씨름이라고 합니다 네 접대 씨름이죠 부근수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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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벤트 경기로 우리 개그우먼 허한나 씨와 부근수님의 씨름이 깼습니다 아니에요 허한나 씨 박수로 맞으세요 자 진검승구입니다 자 진검승구 나옵니다 허한나 씨도 여자 연예인 씨름대회에서 2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로 예의를 갖추고 삿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근수님이 부근수님이 허한나 씨에게 지면은 부근수 자리를 허한나 씨에게 양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필수리 불렀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딱 살짝 보니까 우리 부근수님이 살짝 레깅스를 입고 온 것 같더라구요 와 와 여자랑 게임을 하는데 전망자님까지 다 해서 뒤집었습니다 여자랑 게임을 하고 있어 여자랑 게임을 해서 여자랑 게임을 하고 싶어 부근수님이 부근수님이 내가 영광의 부근수다 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뚝딱뚝딱 자족자족 원정대에 박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광의 특산물 장어와 우리 철인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